연중제 1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순성성당주임 조중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여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 그리고 돈주머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금 선포자로서의 몸과 짐과 행동양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금에서는 보금 선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고통과 박해 앞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파견 상황을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도들이 장차 세상 곳곳에 가서 하늘나라의 보금을 전하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위험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들과 이리떼가 마주했을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들은 이리떼 앞에서 두려움은 물론이고 그들에 의해 무고한 죽음과 또 온갖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양들이 흩어지는 분열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세상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의 가르침에 반해 신앙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이기심과 욕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쁜 소식이 거짓 기쁜 소식에 가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의 문화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선이며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온유하고 순박하되 슬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마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앙인들이 시련 중에 악의 유혹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희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시련과 혼란 중에 거짓되고 과장된 감정과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고요 속에 머물며 주님께 의탁하고 인내와 희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순성성당 주임 조중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중원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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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